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작가를 꿈꾸는 무적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업로드하는 이번 그림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의 주인공인 웬지데이 아담스입니다. 웬지데이 아담스를 그리려고 찾은 자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정면 모습과 측면 모습이 있어 어떤 모습을 그릴지 무척 고민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그냥 둘 다 그려버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면 얼굴은 도화지 우측에 측면 얼굴은 도화지 좌측에 그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면의 모습을 다 그리고 측면을 그리려고 보니 공간도 조금 좁은 데다 오히려 웬지데이의 시그니처인 손을 그리는 것이 더 안정적이겠다는 생각에 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웬지데이 드라마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짧은 클립들 위주의 영상들로만 보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발화로는 해리포터의 다크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리포터는 책도 영화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데 팀버튼 감독의 웬지데이는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그림들은 많이 완성되어 있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 영상들이 자꾸 밀려 새해 인사를 조금 늦게 드렸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개묘년 건강하시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모두 다 성취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인스타는 완성된 그림들이 먼저 올라가니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